안녕하세요. 테레비토입니다. 오랜만에 키보드 하나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이 키보드의 이름은 몬스타기아에서 나온 아쿠아 67이라고 하는 키보드고요.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65%짜리 배열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입니다. 몬스타기아로부터 무상 제공받았고요.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씨부릴 수 있는 뭐 그렇게 합찬을 받았어요.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제꺼는 컬러는 스카이블루고요. 그 다음에 스위치는 카일의 클리어 스위치가 쓰였고 키캡은 화이트. 이렇게 생긴 게 풀배열이죠. 그죠? 풀배열인데 이쪽을 다 잘라내고 이 위쪽도 다 싹 걷어내고 나면 이 메인 클러스터 이 부분만 남겠죠. 그죠? 그런 키보드를 우리가 60% 키보드라고 부르는데 이 60%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죠? 웬만한 것들을 단축키로 많이 정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. 그다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멀쩡한 방향키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겠죠. 여기에 그래서 65%짜리 키보드는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60%에서 65%. 이 65%짜리 키보드가 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자주 쓰는 홈앤드, 페이지업, 페이지다운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자리가 생기고요. 그리고 거기에 방향키를, 멀쩡한 방향키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. 오른쪽 쉬프트 우리가 50%이라 부르시죠? 우리 키보드 형님들 50%이 길이가 2.75칸을 잡아먹어요. 2.75칸 그래서 2.75칸을 잡아먹는데 그 중에서 1.75칸을 이렇게 쉬프트로 사용하고 여기 한 칸, 여기에 이제 방향키 윗부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멀쩡한 방향키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. 그렇죠? 이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 스위치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키를 반을 쪼개가지고 위쪽은 위, 아래쪽은 아래, 뭐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좀 단점이 단점 같은 게 있습니다. 맨날 이런 65%짜리 키보드 만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65% 키보드는 비겁한 배열입니다. 뭐 이런 헛소리들을 찍찍 사실 이 65%짜리 배열이 미니 배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완성형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무무에 있죠? 여기에 한 줄 더 들어가 있는 거 큰 답답함 없이 모든 작업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방향키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60%짜리 키보드예요. 지금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키보드의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단점 두 가지가 괜찮다! 나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!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키보드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첫 번째로는 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. 높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 팜레스트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필수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. 사실은 어떠한 낮은 키보드를 쓴다 하더라도 팜레스트가 있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팜레스트를 꼭 기계식 키보드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같이 사용하시면 좋다!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 와중에도 뭐 팜레스트가 없다고 못 쓰는 건 아닙니다. 팜레스트 없어도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전고가 많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키맵핑이 되는데 커스텀 키보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. 그죠?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QMK나 국내의 커스텀 키보드 펌웨어들 있죠?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갔고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도 못 갔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FN키를 다른 데다가 위치시킬 수 없고요. 추가도 안 되고 미리 할당되어 있는 특수 기능들이 있는 키들은 저희가 또 다른 기능을 오버라이드 입힐 수가 없어요. 하지만 그 와중에 매크로 기능은 QMK보다 확실히 더 괜찮은 부분들이 있죠. 여러 번 반복 아니면 무한 반복 키를 누르고 있을 때까지 반복 이런 것들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높보다 높보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. 뭐 그 이외에는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건 없고요. 이게 요즘 기성품 시장에서는 뭐 이거 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유선 모드 그 다음에 블루투스 무선 그 다음에 2.4G 무선 이 세 개를 얘도 지원을 해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GS85라고 하는 이 키보드도 그렇고 요거는 아직 제가 이제 리뷰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 E4Maker에서 나온 Tide75라고 하는 키보드입니다.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얘도 그렇고요. 요거 RT100이라고 하는 키보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높은 블루투스 동글을 별도로 제공하긴 하지만 2.4G 무선은 안 되고 그리고 얘는 그냥 블루투스 모드랑 유선 모드 요 두 가지만 가능한 모델이었죠. 그죠? 2.4G 모드를 따로 지원한다는 게 좀 좋은 게 저희 회사처럼 블루투스를 막아 놓은 곳 그런 사무 환경에서는 이렇게 2.4G 무선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도의 동글이 있어요. 그죠? 블루투스가 막혀 있는 환경에서도 무선으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 키보드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조용하다는 거예요. 조용하다 제가 이 키보드 말고 이 몬스타 기어에서 옛날에 리뷰용으로 협찬을 받았던 키보드가 알루미늄과 황동 무게추 등으로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무거운 키보드인 이 XOV3라고 하는 키보드인데 이것도 되게 조용해요. 제가 이 키보드 리뷰 이후로 두 번째로 만나는 몬스타 기어의 키보드인데 이 중간에 있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랑 얘는 진짜로 조용합니다. 제가 이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너무 조용하게 잘 나와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레퍼런스로 들고 있으려고 제가 어떤 다른 되게 굉장히 조용한 키보드를 만나면 꼭 이거랑 비교를 해 드리려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루브 스톤의 키보드 얘 같은 경우는 소리 자체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. 이 포메이커에서 나온 RT100 얘가 그래도 얘보다는 소리가 작다는 거는 지난 리뷰에서 제가 밝힌 바가 있고요. 소리가 굉장히 예쁜데 소리가 마냥 작지는 않다. 반면에 이 XOV3 가스캡 마운트도 아니고 폼떡 빌드도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용합니다. 얘는 탑 마운트 방식인데 이 몬스타 기어의 이 녀석이랑 이 녀석 굉장히 신기하게도 왜 이렇지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. 얘는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으로 만든 키보드도 아니에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스캡 마운트 방식 투명하니까 잘 보이는 게 좋네요. 그죠? 분해를 안 해도 되고 되게 가스캡 마운트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죠? 그래서 이게 측면에서 보면 제가 키보드를 누를 때 이렇게 꾹꾹 꾹꾹 푹신푹신하게 눌려지는 게 보여요. 이 부분 있죠? 이 얇은 부분 얇은데 살짝 반투명해 보이는 이 하얀색 저게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보강판이고요.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새하얀 색깔 불투명한 새하얀 색깔 이 부분이 이제 폼으로 추정이 되고요. 폼떡까지는 아니에요. 제일 중요한 하부에 흡음제가 안 깔려 있습니다.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조용한 소리를 낼 수 있다. 라고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이 키보드는 굉장한 정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. 이게 제가 뽑은 제일 큰 장점이에요. 그리고 보면 이 스테빌 같은 거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. 기본적으로 팩토리 윤활 되어 온 그런 스테빌들이 처음에는 웬만큼 잘 잡혀 있겠지만 결국은 오래 쓰다 보면은 좀 찰랑찰랑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윤활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팩토리 윤활에 큰 기대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. 키캡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두꺼운 키캡 쓰였고 이 키캡 프로파일이 전 처음 만나보는 키캡의 프로파일인데 둥글둥글하게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면서 또 높이가 높지 않고 낮아요. 이 키캡들 중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같은 지금 A끼리 빼서 이건 좀 체리 프로파일, 유사 체리 프로파일이고요. 되게 괜찮은 키캡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처음에 이 키보드가 하도 조용해가지고 전 처음에 이 스위치가 저소음 계열의 스위치인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소음 계열 쪽 아니고요. 저소음 스위치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보통 좀 소리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투명한 소재의 스위치예요. 스테빌은 이런 스테빌이 쓰였습니다. 이렇게 생긴 스테빌이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윤활 같은 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보강판과의 유격은 없어요. 그냥 보강판과 꽉 물고 있어서 이 스테빌이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. 보강판 밑에 보면 밝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폼이 보입니다. 폼. 폼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꾹 꾹 좀 탄성이 있죠. 그죠? 폼이라는 얘기입니다. 폼.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? 이런 거? 아이보리색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. 이런 부품들이 뭐죠? 핫스왑 소켓이죠? 그래서 이 키보드도 핫스왑이 된다. 라는 거. 이 USB 이거는 이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죠. 그죠? 2.4G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이 스위치 쪽도 보시면 이 스위치가 일로드 되고요. 이게 블루투스 그리고 가운데로 놓으면 유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면 2.4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스위치 방향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. 케이블이 지나다니는 이 커넥터 쪽은 지저분해 보일까 봐서 그런 거겠죠?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간류리 효과 있죠? 이렇게 뿌옇게 처리를 해 놨습니다. 높이를 결정하는 놈 중에 이 녀석이 가장 좀 큰 공헌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각도가 가파르지는 않습니다. 경사 각도가 가파른 건 아닌데 이 고무 발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실제로 세우면은 이런 각도로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. 그죠? 높이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얘랑 얘를 떼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하면 좀 높이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기판 끝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높죠. 그죠? 길이가 길어요. 밑에 깔고 들어있는 두께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좀 더 높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? 바로 이 배터리 두툼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. Fn과 이런 걸 누르면 조명 모드 같은 거 있고요. 여러 개의 조명 모드 있고 전 사무실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좀 티 안나는 RGB 효과는 있는데 이 키보드 역시 투과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멋진 RGB 효과를 보여주는 건 그냥 뭐 감성일 뿐이에요. 이 밝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조절해 주실 수 있고 RGB 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를 맥에서 연결해 봤는데 배터리 잔량 같은 것들은 맥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Fn과 Backspace 키를 누르면 현재 배터리 잔량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숫자 1까지만 불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10% 남았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. 그리고 1이랑 2가 켜져 있으면 20% 전 지금 1부터 9까지 켜져 있기 때문에 90%의 배터리가 남아 있다. 요즘은 기성품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쿠어 67처럼 키맵핑을 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키맵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키맵핑을 바꿨을 때에는 이 키맵핑 정보가 키맵핑이나 매크로 같은 거 정보가 이 하드웨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전용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전용 소프트웨어 생김새가 되게 낯이 익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이 E4Maker RT100 소개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소프트웨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키보드 자체가 E4Maker랑 같은 데서 제작한 키보드인 것 같아요. 원래 그 E4Maker가 대형 서플라이어 출신이었는데 본인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죠? 일단 디자인 상쾌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뭐 부족한 거 없고 배터리도 엄청 빵빵하고요. 아!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었다.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키캡 있잖아요. 여기가 홈 딜리트 페이저 페이지 다운이에요. 이 65% 키보드에서 이 네 개의 뭘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근데 뭐 다행히도 제가 아까 전에 키맵핑에 좀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개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키맵핑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눌렀을 때는 뭔지 이것과 같이 눌렀을 때는 뭐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음대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. 보면은 홈 엔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뭐 이게 아니라 뭐 인서트 딜리트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홈 딜리트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인데 FN 딜리트를 눌러야 엔드고요. FN 홈을 눌러야 인서트인가? 지금 그래요. 기본적으로 디폴트 키맵핑이 디폴트 키맵핑이 조금 이상합니다. 뭔가 이상하죠? 홈 엔드가 같이 붙어 있든지 뭐 인서트 딜리트가 같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홈 엔드가 나와 있으면 인서트 딜리트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홈 이면서 인서트고 딜리트면서 엔드고 뭐 그래요. 프린트 스크린 그리고 요거는 스크롤락 요건데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얘도 윈 맥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FN이랑 FN 누르고 S 누르면 윈 모드 맥 모드 이래요. 윈 맥 모드라는 게 그냥 요거 두 개 바꿔주는 거죠. 그죠? 별거 없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짜실짜실한 뭐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어 이 키보드는 기본기 괜찮고 그 시끄러운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굉장히 정숙한 키보드에 속한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먹고 들어갑니다. 그죠? 그리고 키맵핑 제한적이지만 뭐 필요한 정도는 된다는 거 아 타건 영상 한번 들려야 되겠죠? 타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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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